제가 여기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. 가장 전통 있는 MBS 여론조사 최근 치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 21%고요. 국민의힘이 34%가 나왔어요. 13% 차이가 납니다. 또 한국갤럽도 지난주에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은 민주당 29, 국민의힘은 38, 국민의힘이 9% 이겨요. 그러니까 심평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수도권 위기론 우리가 물론 낙관하면 안 되지만 그거 지나친 국민의힘 흔들기예요. 맞습니다. 아니 근데 여론조사 했다고 그분이 그랬잖아요. 그건 사실 무근이고 제가 그 소스를 정확히 아는데 결국 이준석이 말하는 수도권 위기론의 연장선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지도부를 흔들고 국민의힘을 흔들어서 이준석류와 비주류들이 우리 자리 달라고 아우성하는 그 프레임일 뿐이거든요. 저희가 강석구청장 후보 내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하는데 수도권 위기론이라서가 아니라 아니 데이터를 보세요. 감으로 선거하지 말고 MBS와 결럽에서 저희가 두 자릿수로 이기잖아요. 민주당을. 이거는 근데 원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저희가 민주당을 한참 앞서고 있다는 게 객관적 팩트입니다. 이게 제가 이 로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. 왜 이준석을 비롯한 비주류들이 자꾸 수도권 위기론을 막 하고 내일 선거하면 우리 백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. 이 로직이 간단해요. 수도권이 위기고 국민의힘이 위기다.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비주류인 자기들한테 자리 달라. 이거예요. 이거.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막 증폭시키는 거예요. 여기에 우린 노란하지 않습니다. 본인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. 왜냐하면 갤럽과 MBS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두 자릿수를 앞서가고 있는데 물론 낙관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더 잘해야 되지만 이런 근거 없는 흔들기 흔들거면 데이터를 가져오라 이거예요. 선거 우리가 한두 번 합니까? 자기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든 뭘 하든 데이터를 가져오든가. 어디 전당대회 예상도 다 틀려놓고 감으로 말하고 있어. 자기 노원구청장 선거 6.1 지방선거 때 그 험지라는 도봉에서도 우리가 구청장을 이겼어요. 당대표로 선거 지휘했으면서 노원에서는 구청장 졌어. 할 말이 뭐가 있냐고. 노원 병에서도 별로 성과가 안 좋았어요.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얘기하고 싶어요.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확신합니다. 그런데 잘해야 돼요. 지금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의 격차가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. 40%를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밑으로 확 떨어지는 바람에 격차가 벌어졌다. 이 부분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된다.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이탈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도층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것인가. 이게 우리한테 관점이다. 관건이다. 그 부분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. 맞아요. 저도 막 낙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는 건데 이거를 무책임한 데이터도 없는 위기론을 막 하면서 백석이다 이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. 장진영 변호사처럼 격전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. 힘이 빠지죠. 힘이 빠져. 어차피 안 될 거면 우리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안 나간다니까. 그러니까 위기라서 위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자리 달라고 그래서 위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진짜 비겁하고 더러운 정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장해찬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